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그 페츄니아 색색깔 몇가지를 블루 다이아몬드는 대품을 샀고 나머지는 뒤에 애들은 모종을 사가지고 아주 싸게 사가지고 이제 이제 화분에 다 합식해 놨던걸 이제 하나씩 심으면서 이제 삽목도 하고 그렇게 이제 페츄니아 번식과 삽목 해가지고 앞에 1분 한 2분 1분 40초 정도 하고 뒤에는 저희집에 지금 한창 만개를 해가 있는 꽃들 어 뭐 여러 번 보여 드렸지만 한번 뒤에다가 짧아서 그냥 붙였습니다 꼭 구경하고 나가세요 정말 예뻡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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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